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 생명계를 섬기고 있는 화학 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복귀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조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복귀자들 명압 품하시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익시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여는 내가 제물이라 하시.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할 줄 믿습니다. 10경 81편 기간은 애국의 노예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화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0경 81절 10절 많은 나라의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제물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 때마다 마음에 막 감독이 오고 흥분이 되죠. 정말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단 또 공부하겠지만 자 11절 1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제물이라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입을 겪는 채워주니라.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진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듣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개무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다 보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보려고 발버둥치고. 여기에 실패하네. 나는 너로의 역당이 생두하니 너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쳐오리. 주님이 채워줄 걸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실패적으로 안 믿는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이다. 그런데도 채워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에 종교적으로 흘러버리고 주일신암으로 빠져 썬데이 글장으로 빠져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한다고 내가 늘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뢰하잖아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 신앙생활에게도 수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고하라 그나마는 잦을 것이예요. 물을 붙으려 열리다. 수없이 얘기하고 있음. 내 힘으로 모시던 게 내게 과연 내가 해봐야. 이렇게 기도해가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은데 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썬데이클탄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안고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시민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해봐라. 제 생각으로 너희 멋대로 하면 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고. 마음이 고집스럽다. 마음이 경고하다. 마음이 결과받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릴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붙들고 나는 나를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요한의 하나님이 내 힘을 끝에 열어라. 내가 죄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임을 열어서 주님께 구하니까 채워주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 순종할 일. 딱딱해. 열쇠 말아주면 머리로만 알고는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애국 종사로서 건려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한 삶으로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만족한 삶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가난과 여러가지 인생고에 희당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16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입이 된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것은 어찌 못하든 구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진 밀을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으로만 끝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구원의 믿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화할 대로 완화해졌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고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공급자의 힘을 진짜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를 구원하곤 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가 안되거든요. 우리는 다른 역전의 단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신뢰하는데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안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데 말씀을 볼 이유가 없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내 입을 열라고 한 게 아니라 크게 열라고 하는데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고 여기에 약속을 덮으십니다. 그나님은 크게 열라고 하더라도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원이야 내가 시원이야 너를 입만 믿음으로 좀 벌려봐라 벌려봐라 차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로 진행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안 일어나니까 도전이 안됩니까? 마음에 흥분이 없습니까?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밀려오지 않다면요. 이 영혼이 환호할 때 환호한 사람입니다. 최원이라는 하나인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만족스럽게 채워주겠다는 작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국에서 종사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때까지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발전 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어가 내가 내게 지문한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로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듣지 말며 이방신에게 지르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왔음에도 불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되니까 여전히 이방신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놓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의 약속들이 신뢰가 되면서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믿음지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고 그들에게 복을 날라놓고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축복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대신 너희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 내가 세워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주실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신뢰가 안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내심으로 세상의 도유상에 대해 모두가 다 빠져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는 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놓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신에게 옮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신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씀은 천리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적극적인 반응을 가져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하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믿고 주님의 배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가 돌파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수동적인 자세 마중봉돼서 기도를 하더라도 불신한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10편 1편 3절 봅시다. 그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절을 따라 연매를 맺으며 그 육사귀가 마르지 않냐 한가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흉통합니다. 10편 35절 27절에 보면 35편 27절에 보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요한은 위대하시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흉통한 그의 종의 흉통함을 기뻐하시는 요한은 위대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당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흉통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량은 커지기를 원합니다. 발전하기로 원합니다. 세계 열망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10편 2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요구를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우리 신학의 노무는 성령이 마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야무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장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은 이처럼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경 마태복음 14단에 보면 예수님이 5병이여로 5천명을 먹이시기 전에 배고픈 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단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안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도시락을 안 가져온 것을 안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관야에서 수천명의 무리를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주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나요? 나를 바라보나?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주목하라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시락을 안 갖고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바로 나를 주목하라. 너희들은 불가능한 일이고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은 5천년을 먹일 수 없지만 나는 2만명, 3만명, 5만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그리토시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가능한 게 한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이 일은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능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의별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한 것처럼 주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는 반하자.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진짜로는 신뢰하지 않고 진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은 것을 주라고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저녁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시간이 저녁인데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 비인들을 얘기했습니다. 비인들인데 상점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을이 있어서 얻을 것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먼저 비인들이 상황을 선량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도 정작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많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의미를 모릅니다. 나를 주보가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경애할 것이다. 이거를 보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 빈들이요 그 다음에 정욕이요 또 뭐를 해야겠습니다. 무리를 얘기해요. 수가 몇만백인데 수가 몇천백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얘기에요. 그것을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다시한번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개념, 내 관여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 내 노하우 다 내려놔요. 오직 말씀만 실례합니다. 주님을 주보가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게 아니라 묻지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그 일들이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입을 크게 열어보하면 내가 채워줄게 2만명이든 3만명이든 나는 채울 수 있다. 또 채워주겠다.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준 것으로 남에게 주라.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레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입을 크게 이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대속적으로 제가 말씀했지만 누가 입을 크게 이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입을 크게 이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픔이 이었 수 있습니까? 입을 크게 이었지 못하고 있습니까? 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못할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입을 여지하래. 그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11절 11절 그 말씀처럼 나를 원하지도 않고 나를 심의하게 한다고 책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이었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입을 크게 이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지우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 입을 크게 이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이 불신함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입을 크게 이었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불신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불신함을 회개하며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믿음을 얻어 달려주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소서 그리고는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10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이었나? 내가 참고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이었나? 내가 참고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이었나? 내가 참고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하고 못살아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쌓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랑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여보세요.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 속에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겨로 해결할 수 있는 크신 분결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10편 91편 5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향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셨습니다. 또 10편 95편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크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위대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입을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안 믿어지면 수없이 한번 10편 81편 10절을 암송하고 묵상해 보세요. 내 속사람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집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모르죠. 인원으로는 하나님의 귀신 분이라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내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곤란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인정이 되는 것만큼만 입을 열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안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꾼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암성하고 묵상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귀신 분이고 하나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의 정신당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으로 입을 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귀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꿈보다 더 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귀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크지요? 여러분이 크게 여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웠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 또 여러분 나는 열등의식을 가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되죠. 믿음으로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곱의 바루를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도록 목이 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 된다 소라 무덤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짓니까? 저는 10.80편 10절의 말씀을 목상하면서 이렇게 야 그렇구나 단순히 이 글귀가 아니라 이 나는 너로 애곱 땅에서 인도하냐 여와래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목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출애급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첨대해지잖아요 그 전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입만 열면 그때 당시에 정신이 거처로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일에서 채워질 수 있다는 거라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열정해볼 테니 그러구나 내가 할 것은 이 전문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구하면 되겠고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진다 더 열정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로는 이 우주의 승리조차 밝힐 수 없는데 어찌 크고 다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진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구약에만 역사하시고 초대결만 역사하시고 오늘날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의로 와서 예배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왜 기대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는 크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입을 열 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던 그런 능력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0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해 국당에서 인도하여 내 요하되 하나님이 내 이름을 크게 열하라는 말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든지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스케일을 크게 갖자 크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스케일을 크게 갖자 개척계 목사들은 입을 크게 이온기를 못해 그리고는 개척계다 개척계가 힘들어요 저도 개척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입을 크게 이온기 하나님의 공고가 쓰고 채워주시고 역사에서 많이 보게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든지 크진 하나님을 향해서 큰 비전을 갖고 크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부딪히시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냐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않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그 행하게 하였더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다 우리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신 하나님을 대면은 하시록 입을 담으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구하는 거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것이 체온 될 때마다 더 많이 믿어지고 더 기대가 되고 더 입을 열어서 수없이 입을 보고 기도하고 성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입을 크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경험들이 큰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을 작게 엽니다 입을 넓게 열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꾸 입을 크게 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십시오 채워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경험들이 큰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불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신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우리의 완악함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각신까지 입을 믿음으로 열지 못했구나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완악함이구나 회의합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하는 죄입니다 죄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데 소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하고도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는 하나 적극적으로 구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불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져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입을 크게 열어내가 그런데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믿어집니다 소극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입을 여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입을 찬기에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기도가 찬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하기 전에는 기도하기도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아 이 정도면 하나님 응답해줄 것 같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뒤로 돌아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심 능력을 정말 채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무 충보를 기대하고 열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도의 수준을 맞추게 하겠 아멘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려야 아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우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해야 하고 비밀 기도해야 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기도 작은 기도를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먹고 확실이 없게 하 이거는 기도하기는 한데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기도의 형식은 갖춰져 믿지도 않고 입을 크게 열지도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믿어줘 보세요 적극적인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네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름이 반드시 저거 죄악 네 도저히 안을 할 수 없어요 저런 입만 벌린다 열정적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입을 크게 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멘 자랑이 다시 잠자세요 이제 기도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안을 할 수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해보실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 나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게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다시 말합니다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한 자는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한 자예요 그런데 소극적이고 수돈적이고 입이 자되니까 이러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핑계제는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 기간 멀었냐 문이 멀었냐 왜 송이 지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무너무 속극적이에요 여러분 다사동에서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오세요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이미 열려지거나 안열려지거나 전부 다 소극을 하고 이미 이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믿지 않은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뭉장되어 있고 훈련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10편 19편에 보면 10편 19편 봅시다 14절 나의 반숙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요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나 우리가 생각만 가져도 또 마음의 목상한테도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런데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정말로 영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은 더 큰 비전을 갖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차원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성교의 비전을 달성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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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려면 기도하는 궤도가 달라져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도해요 오늘부터 입을 크게 열라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서 열정적으로 크게 기도해봐라 이 말이야 단순히 내 피로만을 참기 위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응답되고 내 힘으로도 될 수 있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남을 돌려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대요 그때 입이 크게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므로 우리 무엇이 변화됩니다 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왜 입을 크게 열할까 입을 크게 열어서 자꾸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 제 가슴 스스로 가더라도 몇 년 전에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내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내 마음이 넓어졌어요 내 마음의 지경이 커졌어요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높이다고 되는게 아니라 자꾸 그 진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보니까 점점점 경험이 이루어지니까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먼저 입을 크게 열어 지속적인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적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좋은 영성으로 자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부를 구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먼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발전하기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단주하시고 완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함으로써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분량이 커져 점점점 입을 크게 열어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 가더라 예수 덴마크 찰자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꾸지 않은데 우리가 한순간에 마음이 바꾸지 않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서 자꾸 가다보면 적극적으로 가다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거죠 믿음의 안경을 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먼저 봅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믿음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질든 뭐가 있느냐 아무때문에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노테올 그 아파트 월규 빌딩 100 몇인가 그거 비행기에서 봐보세요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고 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점에 불과한거에요 그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입을 열게 열라 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는 용지는 눈이 열려지게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불안 두려움 욕력 걱정 근심은 다 사라져요 내가 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분량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가슴이 깁니다 기대감이 갈수록 생겨집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횟수가 전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면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그 기도는 불신한 죄입니다 대상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다면 또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을 얼마나 줄여버리니까 지금 경신만 가는거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입을 크게 열면 열정이 생기면서 더 집중하고 더 막 부르지 될텐데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의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초라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고자 원해서 입을 크게 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안탈갑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든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기도의 궤도를 걸러내고 소극적인 기도를 해야 이제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열정을 갖고 하세요 뜨거운 마음을 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보이자 이 말이야 보이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대책 없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부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입을 크게 벌려 필요하다고 강구하면 한없이 부어주시기만 그렇지 않으면 풍성하게 예의되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풍성하신 분인데 아무렇게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하고 입을 크게 벌려는 게 많지 어찌 못하면 어찌한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못하면 구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얻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갖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 나는 너를 애국당시의 인도하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려 누가 채운다고 그랬어요 이 크신 하나님이 채워주니라 이것도 안 믿느냐고 이것도 안 믿고 소극적으로 아까도 말한 바쁘다는 표현대로 기부시간이 줄어들고 바쁘다는 사람이 기부시간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은 분이 안타깝시다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입을 크게 열어야 왜 하나님은 굳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걸어내야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서 채워진 것을 목격할 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알아라 그것을 보이기 위하시기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시고 세상에 성포하시기 원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알게 우리의 목적은 입을 크게 열면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분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 성격마시기 진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떤가를 다르게 알게 봐보세요 우리가 입을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조전쟁 역사들이 조전쟁 응답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상을 숨긴 사람들이 그대로 그들도 아 하나님으로는 살아계신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봐보세요 저들을 믿는 다른 종계가 우리가 믿는 나는 지금 기독교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다른 종계도 지금 응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돼 그들도 기적이 일어나 표적이 일어나 사단도 역사에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신 하나님 예수 그들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과 다를 받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우리가 이제 입을 크게 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십시오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열학기상 18장 우리가 알다시피 예리아가 갈매선상에서 영적인 전토를 통해서 하늘에서 뿌리내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상을 삼겼던 거짓은 8세 850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열학기상 18장 37절 39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요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요하는 하나님이신거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다 엘리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야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으로 고의하며 제발 좀 입을 통 열자소 고의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이렇게 기도하며 요하의 불이 내려서 번경을 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앗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말할 때 요하 그는 하나님이시오 요하 그는 하나님이시오 다시 한번 이 대목 한번 이 분문을 큰소리로 요하 그는 하나님이시오 요하 그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 속에 이게 보여야 되죠 그렇구나 요하 그는 예수 그리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이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새베 인생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요새베 인생이 특별하기가 그만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장세기 39장 봅시다 장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새베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게 그의 주인이 애국사람에 지게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신 하나님군이 이렇게 요새베처럼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다른 사람을 삼기기를 원하는 요새베 누린 형평은 온 나라가 누린 형통되었고 이스라엘 면적이 누린 형통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번사해 나중에 추레기라는 거대한 구속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면 내 개인은 물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입을 긁는 내 문제만이 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는 나를 확정하는데 쓰게 되었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입과 사례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껏 입을 벌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입과 나라와 세계복죽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를 품으면 우리가 아무리 크게 입을 열어도 우리가 이 목죽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입을 크게 여는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경제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 작은 대한민국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는 대신을 보이며 세계 열망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저 작은 대한민국이 나라 저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저 많은 성교자들이 재정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이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웃과 나라와 세계복죽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기에 입을 크게 오늘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입을 클 때 교회가 풍성해져 또 교회가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통로들이 될지 믿습니다 또 많은 용어를 구원하고 제자삼는 목적을 성취하며 세계 성교에 이바지하며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입을 큰 목적이 이 목적이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사회가 나를 통해서 이빙이죠 교회가 또 나를 통해서 내 큰 기도를 통해서 세계가 보구마가 이룬 이런 확신 속에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점입니다 세번째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 버립니다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 악한 일에 살이 됩니다 악인은 돈 버는게 있어서 얼마나 적극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게 입을 열어 돈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은 오늘도 바다의 풍마 이방 나라의 생물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합장하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자가 없던 믿음으로 바라든지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간증만 들려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통로를 찾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기스도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되니까 권사님이나 되니까 집사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고 사용하길 원하다는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입을 한결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의 복관을 지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이웃으로 흘려보내지 않은 물질은 썩을 뿐만 아니라 독버스처럼 악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목적도 잘된 목적입니다 이웃을 살려내야 할렐루야 그러면 입을 얼마나 크게 열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입을 어떻게 크게 열더라도 제한하려 아무리 우리가 입을 크게 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하나님은 곤란해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는 모두 늦이 충분하시오 하나님의 조언이 모자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하실까 걱정이래서 입을 조금 안하게 입을 열지도 못해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염려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좋으나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크게 열어진다 여러분 꿈이 비전이 소망이 크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천천히 입을 열어줘다 하나님의 자원이 모자랄까 걱정 안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모자랄까 입을 작게 읽고 신앙 탈퇴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그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래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신뢰가 내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어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우리가 보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이슨 내 잔이 넘치라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신으로 내 잔이 넘쳐나이다 자 다른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볼림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야 너 왜 입을 크게 열어 그만 열어 하지 아니다 입을 크게 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크게 열었지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왕왕하고 내버려 두고 이겨지다 장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염려에 맞춰서 기도가 쪼그라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그래 기도가 점점 쪼그라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합니다 불신하는 죄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 제발 주옵나 내 내 입을 크게 하느라 내 가치하리라 주님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주님 입을 크게 열게 쌓아 주여 마음껏 저와주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보이게 하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협업되고 아버지 제 피로가 지워둔 염사에 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불행하기도 다른 사람들이 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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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를 들 때마다 안팔다 이게 불신하니까 불신하십시오 불신하적이고 완화하며 부정적인 배도를 대단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건 왜 끌려다니냐 돌파해 돌파해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한테 정리를 가고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문제가 돌파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네낸 것으로 구원사익을 끝내게 하십시오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네내신 뒤 기름진 밀로 배를 치우시고 반석에서 난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힘을 드러내셔습니다 7편 81전 6절 내가 괴호께서 짐을 벗기고 괴속에서 반죽을 벗기하라 81편 16절 큰소려 내가 기름진 배로 그들에게 먹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니라 이걸 그들께 여느질 오늘도 기름진 배로 우리를 먹이십시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존경해져요 하나님의 하나를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만의 그들이여 예수만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진실로 믿고 따라가게 우리 삶 속에 거점이 없는 그런 돌파력이 진겨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어오는 데까지 가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live 하나님 길 spectrum 모든 하나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입을 열어보다는 예수님으로 입을 열어보세요. 주님을 겨우실 겸 말씀입니다. 나름디 사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또 끊임없이 이 말씀을 견뎌요. 예수님. 시사님. 나는 너를 애국당신과 영원이야. 나는 내 입을 그대결을 내보치요. 제가 러시아 사회로 한 말씀. 러시아 집사님이 그저께 물어봐요. 복사님이 이렇게 친구를 봤는데 생각에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침 이 성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절 80일 때 10절을 오는 것도 100번을 제가 그저께 만나서 얘기했어요. 100번을 혼자 한번 암송하고 주문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어제 만났는데 어제 만난 복사님 아 말씀 암송하고 목사님 주문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몰랐는데 100번을 해보니까 깨달았습니다. 100번 한순간 영역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당신이 할수록 당신 속에서 믿음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걸 크게 예수 이름으로 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한 하나님이 역사심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듣고 끝나면 암흑이 듣고 훌륭 훌륭하면 암흑이 여러분 오늘 한말씀 이 한말씀만 가끔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겨질 것입니다. 기억과 같은 그 하나님 되시니 나타나게 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음껏 참작오는 영혼을 깨우며 주상을 숨기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인의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도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참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증가에 나타나는 하나님 저는 이번 러시아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행복해요. 정말로 러시아 영원들이 50년 가까이가 제주도로 가서 4박 5일 동안 먹고 쓰고 비행기 타는 비용 모든 것을 다 채워지고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요새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비용을 충당하시고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다 공부를 구조감이 없도록 지워주셔서 할렐루야 더 큰 비전을 갖고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더 힘을 크게 열어 반드시 반드시 또 지워진 역세가 하나님께 용간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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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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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에 대한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크게 여는 나를 통해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글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소나 다시 한번 10편 81편 10절 7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81편 10절 암수하신 분은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할 수 있는 교환이 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내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애국당할 수 있는 교환이 내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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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루에 수백 번 해보시기 아멘 영력, 근심은 사라지게 아멘 우리 속에서 비둘이 생기해지면서 이번 크게 여러분이 되어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